불법 체류자 추방을 위한 지역경찰과 이민당국 간의 공조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하원은 지역경찰이 추방을 목적으로 불법 이민자들을 구금하거나 이민당국에 통보한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인 AB-1081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명 트러스트 법안으로 불리는 AB-1081이 법제화되면 캘리포니아주는 연방정부가 시행 중인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에서 일부 탈퇴를 하게 됩니다. 중범이나 전과기록이 있는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했을 경우 이들의 신원을 이민당국과 공유하게 되지만 경범죄자들은 신원정보 공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안을 상정한 톰 아이마노 주하원 의원은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무차별적인 불췌자 추방으로 이어지고 있어 범죄 감소와 예방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이후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으로 인해 추방 대상에 오른 8만여 명의 불법 체류자들 가운데 중범이나 전과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지역경찰에 체포됐다 이민당국의 신원이 넘겨진 사람들의 상당수는 단순 교통위반이나 퍼밋 없이 음식을 팔다 적발돼 벌금을 내고 풀려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 7월 주 상원에 이어 금요일 찬성 44대 반대 23으로 주 하원을 통과한 AB1081은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강력한 지지로 주 의회를 통과하긴 했지만 브라운 주지사가 법안에 대한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